제2경춘국도 국토부 안을 반대해온 가평군민들이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앞 시위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가평군이 제2경춘국도 노선안을 국토부에 건의하면서 가평군 안에 반영을 위해 힘을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김정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라섬과 남이섬을 관통하는 제2경춘국도 건설을 반대하는 플래카드가 펼쳐져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월요일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앞에서 계속 보아왔던 풍경입니다. 북한강지키기운동본부 등 4개 단체는 지난 10일 가평군 안이 확정되면서 시위는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관광도 죽고 경기도 안 좋은 상태에서 교량을 건설한다고 해서 그걸 반대를 6월 24일부터 오늘까지 32회차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국토부 안을 반대해온 주민들은 가평군 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전달했습니다. 가평군이 군의회와 협의를 거쳐 확정한 제2경춘국도 건의안은 국토부 안을 일부 수용했습니다. 자라섬과 남이섬 통과 내신 두밀리에서 경춘국도와 교차되어 가평읍을 우회한 뒤 다시 접속하는 안입니다. 사업비는 9,951억 원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승인된 1조 845억 원보다 894억 원이 절감됩니다. 가평군은 노선의 80%가 가평군을 지나게 된다며 국토부의 가평군 안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김정풀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김정풀입니다.